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 우동균입니다. 오늘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여러 고초를 겪고 대구 사저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낸 책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판기념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뜨거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왔던 발언 일부 소개하고자 하고요. 특히 이 책에 주목되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김종인과 유승민에 관한 내용입니다. 궁금해지시죠? 외부로 이 내용 공유될 수 있도록 들어오신 분들 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 내용 함께 공유해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콘서트를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은 아쉬운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밝혀 미래 세대의 교훈이 되길 바라며 회고록 지피를 했다. 국민 여러분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한다. 돌아보면 아쉬운 시간도 많았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다라며 본인의 어떤 여러 과거의 행보들을 덤덤하게 회고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 책에는요 아주 중요한 하지만 의미심장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의 행보 그리고 유승민의 행보입니다. 자 김종인의 경우는 박근혜 비대위 이후로 소위 말해 이제 대선 때 함께 했던 또 인물이고 유승민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한때 불렸고 또 원내대표도 맡았던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공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북콘서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이 있었어요. 수감 시절에 작성했던 자필 메모를 최초로 대중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메모가 언제 써진 거냐면은 2021년 늦가을 이때 한창 대선 전국 되죠. 이때 내가 모든 걸 다 지고 가면 해결될 게 아니겠냐 라는 생각에 메모를 작성했고 요게 이제 훗날 유영하 변호사에게도 전달됐던 내용인데 이 메모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거짓과 오해를 걷어내고 함께 했던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16일 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더 이상의 재판 절차는 무의미라고 판단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모든 역사적 멍해와 책임을 제가 지고 가는 대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 대한 관용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지난 날 구속 이후로 여러 겪었던 정치적인 고초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 지키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했던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들마저 모든 짐을 제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습니다. 라며 그 메모 속에 심경을 또 공개적으로 토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안보를 굳건히 지켜내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2006년 테러 이후에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져서 나라에 받쳐진 것이라 생각했기에 제 1신에 대해선 어떠한 미련도 없습니다. 라고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모든 멍해를 묻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서로를 보듬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옥중에서의 메모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던 그런 과정이고요.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휘자들도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또 라이브로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오늘 중앙일보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국민들은 다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다독이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나마 좀 제가 뿌듯했던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확실히 기력이 많이 회복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북콘서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지문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술술 다 말씀 주시고 또 유머도 섞어내시고 또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이제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구나 심적으로 많이 이제 안정을 좀 이루신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책이 이제 두 권으로 돼 있어요. 1권 2권으로 돼 있고 각각 400페이지이니까 총 80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회고록은 18대 대선 이후인 2012년 말 그리고 대구 달성에 위치한 지금 머물고 계신 사주에 입주했던 2022년 3월까지 약 10년간의 정치 일대기를 담아낸 것인데요. 이 책에는 이제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여러가지 외교적 상황 또 대북문제 그리고 풀어내지 못한 국정과제 그리고 그놈의 그 최서원씨와 관련한 비화 그리고 위안부합의 뒷이야기 등등등 그리고 여기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 뒤를 이었던 이 재앙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입장들이 소상하게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안에 여러 소재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 대표적인 소재목이 또 뭐가 있냐 내가 재개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졸지에 뇌물범 취급했던 김종인 그리고 유승민의 연락 두절 등의 소재목이 또 달려있어서 대선 때 함께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여당 시절 원내대표 그때 배신의 정치를 했죠? 그 유승민에 대한 내용도 이 회고록에 함께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도 대표적인 쇠보계로 분류돼가지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보수다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왔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김종인도 그렇고 유승미도 그렇고 거침없이 아주 씹어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를 보면요 이자들의 어떤 민낯을 한 번 더 좀 되새기는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구매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0년의 과정을 좀 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북콘서트 내용만 좀 봤습니다만은 저도 한번 좀 따로 구매를 해야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맵으로 이 내용 공유될 수 있도록 꼭 이 좋아요 누르신 분들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미리 준비된 광고 영상도 틀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백세 시크릿입니다 천식, 비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또 혈행, 혈압, 혈당 개선을 원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이 백세 시크릿은 이 부하메라 열매가 또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하메라 오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열매가 뭐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열대 지방에서 자라나는 건데 이 부하메라 안에 베타카로틴 성분이 블루베리와 대비했을 때 무려 335배가 함유될 만큼 굉장히 항산화 또 여러가지 건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메가 3, 6, 9이 함유돼서 또 머리에 좋잖아요 오메가가 그래서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폐암, 또 폐질환 등 고민이신 분들 호흡기 건강에 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부하메라 열매에다가 또 베타카로틴, 루테인, 비타민 E, 비타민 T 등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께 조합을 했습니다 루테인 같은 경우는 눈에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010-7262-445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번 구성이 세 달분입니다 요 하나가 한 달분인데요 60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까보면은 이렇게 6알씩 10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루에 2알씩 뭐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든 하루에 2알씩 해서 한 달분, 두 달분, 세 달분 구성을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번에 꼭 이 백세 시크릿 챙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7262-4455입니다